히히 갓 와 대박 너무 잘나왔는데 역시 다음손이겠지 벌써 20원 잃어버림 무당 20골드 걷는 미친사일 크리스마스 실파는 사일런트 여기로 가자 검무 아니면 비타? 비타도 시비들인데 1코 시비들과 0코 시비들 무엇을 골라야하는가 못자제에 맹독. 옥. 유령은 엘리트 잡을 때 쓰면 되겠구만. 오늘 위해서라면. 체력을 써서 돈을 얻는거 보니. 회사원이구나. 경기. 악몽 쓰고 싶은데. 악몽 쓰고 싶은데. 악몽 쓰고 싶은데. 오 나프잖아 금강조 가스 예앰쥬 예앰쥬 전에는 아직도 예앰쥬 를 믿나 아 제발요 넌 돈준비해라 내 벌레 돈 뜯는 사일런트 어 공포 음 박세 아 안돌네 상황이 예신 예신 예신도 신인가요 물론 물론 편지 예신 예신 감사합니다 예신 예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룬피 이에 M주 효과 좀 보자. 어디 한번 덱 치워보세요. 강화를 하지 않고 이 정도의 소관을. 아이고 마무리야 뭐하냐 진짜. 아니? 유튜브 구독은 공짜입니다. 크리노하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싸. 알놀림. 고맙습니다. 사수위를 모두 강화합니다. 19원. 국구원. 부변. 아니. 타격한건지 얼마나 됐다고. 프레츠. 프레프레츠츠츠츠. 백골드. 회식에 빠진거 좀 아쉽다. 아쉽다. 괜전. 들고 가야돼 저거. 아쉽다. 이럴. 은하. 다른 사람들. 아쉽다. 여운. 으응. 아 괜히 맞은 것 같은데 이거 안 맞을 수 있는 거 골맹이 이집비 이거 본다 못했겠네 어쩔 수 없지 귀집비랄까 티인가 내기랄까 귀집빛 좋긴 한데 음 티인가 내기도 좋지 영법석 야 귀집빛 개 쩌는 거 봐라 이게 에스티어가 아니면 뭐가 에스티어바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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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 좀 치워줄래 아유 슬더슨 유비님 나너스원 감사합니다 니야소 중가로 피버타임 봉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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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 애매하기네 봉포 타이밍 애매하기네 그치만 유비가 보기엔 너무 빠르다구 그치만 유비가 보기엔 와 이거 마무리 없어서 못잡네 미친 까까 미친 까까 미친 까까 미친 까까 벌써 다음주로 다음주로 왜 저런 흉악한 몹이 일반 몹이지 봉포 타이밍 애매하기네 으아 탐포단 했다 아이유 깜빡했네 자라 나 앉아도 될거 같기네 이렇게 한차그냥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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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긴 쇠장 애매한데 정말 애매한데 상점에서 알약 나오면 좋긴 하겠다. 마무리 맨 밑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법무망단 악독 왼전 지은건 좋네. 인공물 안 나왔다. 힘들다. 힘들다 힘들어. 멀리 할까? 이규준 이규준 이규준은 쓸 수는 있는데 왜 이 이벤트만 하면은 육강력 나오냐. 이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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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바로 하하니 아니... 프레츠웨이 개스인데 순무 고기에 고기에 있긴 해야지 강화할 거 너무 많다 형상 신성 찾아야 되나? 신성 나올 수 있으니까 강화 참아봐 강화 무적 제비 큰 강화를 할 수 밖에 없군 응 아 지금 형상을 써야되나 말아야되나 이거 쪼개는 가면 아아아아... 형님... 깎아주세요 깎아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깎아 이 자식아 깎으라고 탐수원 두 번만 더 했어도 아 이건 좀 어렵네 우병이 형상 지금 진짜 애매하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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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이 형상 지금 진짜 애매하네 이걸 써야 해 말아야 해 써야 해 말아야 해 써야 해 써야 해 써야 해 하하 아 잘못 눌렀어 분리 탑 써야 하는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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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싸? 개도? 안싸 하하 형상 강화 해야겠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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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 아 아 운나 켜 운나 켜 아유 타블러스 왜 자꾸 잘못 눌러 템터그래프 전략가 강화할까 업무가 룬피일 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짱좋은 룬피안 쓸 수도 없고 짱좋은 룬피안 짱좋은 룬피안 짱좋은 룬피안 짱좋은 룬피안 짱좋은 룬피안 짱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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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식 미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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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도 없고 정밀도 없고 정밀도 없고 정밀도 없고 힘없는 사일런트 힘도 없고 민첩도 없고 이 정도는 텐터로스한다 비늘 좋다 될까? 안될까? 될까? 안될까? 아휴 내 인공물 아휴 내 인공물 뭐야 잠깐만 내 인공물 누가 가져갔어 아휴 내 인공물 이런 큰 실수를 민첩 떨어지는것 같아 압없네 아잇 아니 카드 잘못 눌렀어 취소해줘 아니 카드 결제 취소 가능해야지 아니 카드 결제 취소 아니 카드 결제 취소 아잇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해도 이긴다면 그만큼 심장이 허접인거겠지 심장아 넌 얼마나 허접인거냐 허접컷 역시 청동비늘이야 청동비늘 청동비늘 딜려 얼마함 192딜함 아니 심장체력이 800인데 청동비늘이 192딜을 했다니까 키릭이 밀집이 많으면 강하다 이 말은 밀집이 없으면 약하다는 듯 밀집이 없는 사일과 심장은 약할 수 밖에 결국 약자의 싸움이 뿐 이 약자 녀석 아니 심장체력 4분의 1 날리는 유물이라고 하니까 너무 좋은데 제가 개쎄 보이네 가ㅅC이 가되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